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 하나중권의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미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기존 여성분에 의해서만 해당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남성들 또한 해당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업종에 속한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루트로닉, 파마 리서치 이루다 그리고 비올, 하이로닉 인토로조 제테마와 같은 기업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적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매우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아마 대다수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연평균 10% 이상 해당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상 보이는 지표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에서 보이는 지표들도 좋고요. 현금 흐름 또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매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동사가 지금까지 차입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쓰기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채가 아니라 기업이 특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할 때는 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부분 자금 조달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난 3분기 때 단기 차입금을 4억 차입한 게 전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이 완만하게 잘 될 때는 부채는 레버리지 효과를 주지만 금리 상황이 매우 높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모두 다 이자 비용으로 합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동사는 예시당초 그러한 경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 결국 회사에 쌓아둔 사내 유보와 꾸준히 유입되는 현금만으로도 사업을 현재 튼튼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만큼 해당 기업,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주연 대표의 이야기 이주연 FA의 이주연 대표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아마 다들 눈여겨보고 계실 종목인데요. 드론 관련해서 어제부터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코콤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일 상한가를 갔는데 UMA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방어적인 시스템을 국방부에 납품을 해오는 그런 실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2018년도에 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번에 드론 부대 창설 뿐만 아니라 드론에 대한 이런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이 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해놓은 부분이 이런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보게 되면 드론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새롭게 시작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한 5,500원 구간에서는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